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1758년 5월 6일에서 1794년 7월 28일 프랑스 혁명기의 정치가 자코벵당의 지도자로 활약하였고 파리코미네 대표로 출대되었으며 국민공회의 1위로 당선되었다. 산화파 거두가 되어 독재 체제를 완성하고 공포정치를 추진하였다. 프루즈와 공화파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의 반격으로 처형되었다. 프랑스 북부의 아라스 출생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행방을 감추었다. 불행한 소년 시절을 겪은 뒤 파리의 루이르그랑 학원에서 법률을 배우고 1781년 아라스에 돌아와 변호사가 되었다. 1789년 3번의 의원에 당선되고 혁명이 일어나자 자코벵당에 가입하였다. 의회에서는 소수민주파에 속해 있었으며 국왕의 거부권에 반대하였다. 1791년 왕예가가 발현으로 도망친 것을 계기로 입헌 왕정파가 자코벵당에서 탈퇴하였을 때 자코벵당에 남아 그 재건의 힘써 사실상의 당 지도자가 되었다. 1792년 4월 혁명전쟁이 일어나려 할 때 재야의 몸으로 반대 성명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왕정 폐지의 기기가 된 1792년 8월 10일 봉기 후에 급진적인 사건 처리안을 기초하여 파리코민으로부터도 대표로 추대되었다. 그해 9월 국민공회에는 파리에서 1위로 당선되었다. 당통 및 마라와 더불어 산화파 거두로 일컬어졌다. 1793년 6월 2일 산화파가 독재 체제를 완성한으로는 농촌의 봉건제도 불식, 소농민과 소생산자층의 바탕을 둔 국가체제의 실현을 서둘러 공안위원회에 가입하여 공포정치를 추진하였고 1794년 3월 자코뱅당 좌파인 에베루파를 반란죄의 명목으로 숙청하였다. 이어 4월 우파인 당통파를 일수하여 독재 체제를 완성하였으나 7월 27일 부르즈와 공화파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의 반격을 받고 28일 생지스트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그는 청념결백하였으나 그 반면 남에게는 냉담한 인상을 주었다. 일생동안 독신으로 정치에만 열중하여 루소를 숭배하고 소브레주화적 혁신을 수행하려다 중도에서 쓰러졌다.